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정도의 이슈탱크 오늘도 어김없이 멋있고 힘차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두 분 나오셨는데 소개해 드릴게요 김철현 전 국회 정책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이시죠? 네 처음입니다 네 환영합니다 그 다음에 아주 말 많고 아주 그 저 뭐랄까 공세적인 어떤 평론 스타일의 우리 정기남 조선대 개검 교수 나오셨어요 네 반갑습니다 매주 뭐 학교에 강의 화요일날 다녀오시는 거죠? 아 학생들 만나서 또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기회여서 굉장히 의미있게 활용하고 있고요 이를테면 이제 최근 정치 현안에 대해서도 학생들에게 늘 의견도 물어보고 또 여론도 한번 들어보고 아 젊은 학생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구나 이런 그 공간을 가질 수 있어서 대단히 보람을 느끼며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이슈 뭘 다룰까요? 보시죠 정진석 역대급 망언? 자 오늘 그 다룰 얘기가 그 정진석 역대급 망언이다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물음표입니다 우리가 망언이라고 한 적 없어요 망언이냐 이게 주제라는 것이죠 자 이 내용을 누가 먼저 한번 소개해드릴까요? 어떤 이야기인데 이렇게 문제가 된 거 페이스북에 나온 걸로 돼 있는데요 이경부 대변인이 먼저 제가 먼저 할까요? 아니 먼저 해주시죠 전 바로 앉았으니까요 정기남 교수님 뭐 일단 우선은 내용을 언급하기 전에 제목을 역대급 망언 물음표를 붙였다고 그랬는데 저는 용납할 수 없는 망언이다라고밖에 볼 수 없다 어우 세게 말씀하시네? 아니 그렇죠 아무리 야당 대표 이재명 대표가 이를테면 한미일 군사훈련에 대해서 이건 뭐 친일 국방이다 극단적 친일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극단적 친일 행위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를 했잖아요 저도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어떤 맞불을 놓는 차원에서 설사 얘기를 했다 하더라도 어떻게 집권 여당 대표 입에서 나올 소리인지 저는 좀 의아스러울 정도였고 실제로 우리가 정진석 대표 위원장의 얘기를 좀 3단 논법으로 얘기를 해보면요 이런 겁니다 일본은 잘못한 게 없다 오히려 조선이 잘못했다 이게 이제 1단이죠 2단이 뭡니까? 조선이 잘못해서 일본에게 강점 당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뭐냐면 세 번째가 식민 지배를 당한 이유는 우리가 잘못 제공했기 때문에 결국 일본을 비난해서는 안 된다 이런 논법으로 가는 거예요 마지막 3단은 이렇게 가로 속에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그렇습니다만 실제 그 말은 안 하는 거예요 이런 핵의한 논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결국은 집권 여당의 대표 입에서 식민지 사관을 그대로 표출하는 망언이 나옴으로 인해가지고 오히려 지금 북핵 위기가 고조되는 어떤 안보 위협 상황에서 정말 소모적인 공방 나아가서 역대급 망언으로 이어지는 이 정치권의 현실이 대단히 안타깝고 국민들로부터는 염증을 낼 수밖에 없는 국민들이 염증을 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알겠습니다 이런 판단입니다 그 내용을 좀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페이스북에 게시한 글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길어요 그런데 이거 다 얘기할 수는 없고 한국이 세계 6위의 군사력이고 이런 나라가 됐다는 거 그 뒤에 건 다 아는 얘기고 빼고 앞에 문제가 된 내용이 뭐냐면 조선은 썩어서 망했다 그러니까 일본은 조선 왕조하고 전쟁한 적이 없다 조선이 썩어 물러터져가지고 마지막으로 백성의 고혈을 다 짜내는 말하자면 썩어 빠진 정권이 왕조였다 이 얘기죠 그래서 썩어서 망했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일본은 조선 왕조와 전쟁한 적이 없다 지금 자막으로 캡처한 화면이 나가고 있습니다 청일전쟁 얘기도 나오죠 1895년이라고 했는데 94년 아닌가? 내가 알기에는 94년인데 94년이 맞을 것 같은데 연도도 틀리냐고 나름대로 준비한 페이스북 같은데 94년입니다 그 다음에 동학농민군 진압하기 위해 고종이 청나라를 불러들이죠 일본은 천진조약 천진도 원어발음은 텐진조약입니다 텐진 아 나 진짜 연도 발음 좀 정확하게 텐진조약으로 일본도 조선 땅으로 들어온 거죠 그때 청일간에 약속한 게 텐진조약이 뭐냐 하면 한반도에 출병할 때 상대방한테 통보를 하기로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일방이 조선을 점령하지 않는다 이게 텐진조약이라 이 얘기입니다 그래가지고 했는데 내가 이런 것까지 해설해야 돼 내가 지금 좀 제대로 이런 것들도 쓰고 역사적 표기는 정확하게 그런데 지금은 또 내용이 문제라 이겁니다 우리 김영구 위원님은 또 좀 이렇게 야당의 지금 거센 비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일단 흔히 우리 여의도 정책권에서 보수 쪽에서 이제 우리 진보증을 향해서 약간 공격거리 찾을 때 보면 종목이라는 얘기를 하고요 진보증을 공격할 때 가장 많이 쓰는 게 우리 친일 프로임이거든요 사실은 우리 정진석 위원장의 어떤 표현 방식 굉장히 부적절했고요 그 본인이 전개한 논리는 제가 볼 때는 어떤 어떤 안에 조선이 이 안에 내부에 어떤 섞어서 당쟁과 당격적으로 하다 보니까 망했다 이것들은 흔히 보면 이게 식민사관의 논리 일제가 우리 조선을 한일 합병하는 가정에 있어서 가장 많이 써먹는 수법들이거든요 합병도 요즘 병탄이라 그럽니다 합방이나 이런 건 이제 일본식 표현이죠 그래서 이제 보통 보면 그게 식민사관이 본질이고 어떻게 보면 조선 놈들은 사촌이 땅을 사도 배가 아프고 당파 사업으로 나라가 망해도 싸다 하는 그런 논리까지 계속 비약시키게 돼서 우리 스스로 비하하는 그런 것들이었거든요 사실 정진석 비대위원장 표현은 굉장히 적절하지 않았는데 사실은 정진석 비대위원장을 옹호하는 것은 아니고 조금은 제가 조금 거들고 싶은 거는 사실 견지망월이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켰는데 다른 보장이 손가락을 본다고 사실 정진석 비대위원장 이 얘기를 꺼내게 된 거는 사실은 원래 원인 제공자는 이재명 대표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한반도의 어떤 핵위기 어떤 미사일 위기들이 계속 북한의 핵 도발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한밀 안보 협력하는 것을 두고 그런데 이제 일본의 어떤 군사 협력 과정에서 여기서 군사 작전을 같이 했으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뭐 우길기가 휘날린다 그리고 일본군들이 또 한반도를 진조할 수 있다 하는 극단적인 표현들이 당황하게 되니까 사실 정진석 비대위원장 생각에는 굉장히 욱하는 심정으로 이걸 하셨을 것 같아요 욱하는 심정으로서 하고 사실은 굉장히 조금 그런 부분이 있는데 욱하는 마음에 정진석 위원장하고 제가 국방일 같이 했잖아요 그분이 원래 욱하는 성리가 있어요 실제로 소리 잘 지르시고 그런 게 있어요 평소엔 점잖다가도 이번에 욱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선의 예를 든 것이 사실은 북한발 위기 속에서 어쨌든 간에 우리 내부가 당쟁으로 북한하고 맞서는 데 있어서 분열되면 안 된다 이렇게 해서 갑자기 친일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왜냐 어떤 것 없이 그게 무엇이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이것이 본인이 의식이 되어 있던지 무의식 속에 담아 있는 건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식민사관의 본질을 어쩔 수 있도록 드러낸 거 아닌가 이거 참 그러니까 손가락에도 중병이 걸려 있는 거예요 달을 봐야 되는데 제대로 그렇게 해야죠 제대로 그 손가락도 신기한 거야 이 손가락에 식민사관이라는 바이러스가 침투해 있으니까 달도 중요하지만 그 손가락도 중요한 거거든요 이경부 대변인 우선은 일본과 우리나라가 이렇게 군사훈련을 한 것이 2009년도 부터라고 저는 제가 지금 최근에 언론을 찾아본 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노무현 그다음에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도 있어 왔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도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어떤 훈련이었냐 이것은 지금 우리가 공격 훈련이었냐 아니면 수색 보호 방어 훈련이었냐 이렇게 구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뭐 우리 지금은 MC죠 사회자님 앞에서 이런 말씀 드리기가 좀 민망하긴 하지만 그렇게 지금 이렇게 좀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이번에는 공격 훈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독도 인근에서 공격 훈련이었다 이것이 처음이었다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이것을 처음으로 지금 하느냐 지금 보면 우리가 일본에서 스토킹 외교라는 비판까지 받을 정도로 굴욕 외교를 하고 있는 결과를 낳았던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런데 공격 훈련까지 독도 인근에서 할 필요가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는 거였었거든요 그런데 정지서 위원장의 발언 자체가 저는 정말로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지금 말하는 것이 조선 자체가 썩어 문드러졌다 그것이 우리가 극복하고 싶은 식민사관을 그대로 지금 알고 있고 그것이 일본 입장의 어떤 그런 발언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결과적으로 지금 현재는 뉴라이트까지도 이어온 그런 논리입니다 그 논리 자체가요 그런데 너무나도 뻔뻔스럽게 그 말을 했던 부분 그분은 지금 SNS에도 되게 장문의 글을 썼지만 본인이 핑계를 대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뼛속까지 뉴라이트 입장이고 뼛속까지 가해자였던 일본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 저런 얘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피해자였던 대한민국 국민 입장에서 저걸 바라본다면 요소 요소가 걸리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왜 국민의힘 그것도 지금 비대위원장이라는 자리가 당대표 아니겠습니까 당대표가 왜 뼛속까지 일본 가해자였던 일본 입장에서 바라보는 시각으로 저렇게 비판을 하고 본인을 옹호하는지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것이 정말 단기간에 끝날 이슈는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대량 난감이네요 이게 지금 말이 말을 낳고 그런데 저기는 일본이 우리를 먹기 전에 조선이 이미 망해버렸다 그래서 왕조하고 전쟁할 필요도 없이 일본이 우리를 먹은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시기라면 우크라이나가 최근에 굉장히 분열되고 부패한 나라였습니다 유럽파하고 러시아파로 국민의 여론이 완전히 양분되어 있었고 또 부패가 심했고 정권이 비정상적으로 교체됐고 우크라이나는 거의 망한 나라였어요 그런데 러시아가 침략을 하면서 원래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일부였고 스스로 통치할 능력이었고 러시아어를 쓰는 원래 러시아 민족을 갖다가 우크라이나 정부 나치 세력이 학살을 했고 이러면서 들어오면 이게 정당화되는 거냐 이거지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도 부패하고 망했었는데 그런데 우크라이나에 그런 러시아가 쳐들어와도 그럼 되는 건가? 그런데 전 세계 여론은 러시아를 규탄하지 않습니까? 설령 조선이 그때 시원찮은 나라인 건 맞지 그 당시에 또 해외 문물을 빨리 못 달아들이고 위정 척산이 뭐니 해가지고 아주 완고하고 고루한 나라였고 계급질서와 착취가 심했고 판치했던 거는 그건 맞아요 그랬는데 그럴 때도 일련의 개혁가들이 있었고 나라를 바로 세우려는 움직임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일본이 싹 와서 노예로 삼아버린 거 아닙니까? 이게 역사적 진실 아니에요?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게 저는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발언이 욱하는 차원에서 또는 우발적 발언 결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게 뭐냐면 저는 폐륜과 망언이 항상 같이 간다고 생각해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과거에 노면 전 대통령이 서거하셨을 때 그때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권양숙 여사와 부부싸움을 하고 권양숙 여사가 집을 나가버리자 혼자 남은 노면 전 대통령이 자살했다 이런 얘기를 한 사람이에요 이런 폐륜적 발언을 서슴지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런 폐륜적 발언이 망언과 그대로 일맥상통하는 괴를 같이 하고 있다는 게 제 판단입니다 자 이를테면 지금 좀 전에 우리 김종대 교수께서도 얘기하셨지만 구한말 집권 세력의 무능과 비겁함은 다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이해하고 있죠 아픔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반면 교사로 삼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과 그렇다고 해서 일본 제국지가 어떤 우리 어떤 한국민 조선민이죠 수많은 사람들을 학살하고 또 그런 책임에 대해서 침탈했던 것에 대해서 역사적 실체적 책임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거기다가 면제부를 주는 발언을 한다? 그것도 일국의 집권 여당의 대표라는 사람이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하나만 덧붙이면요 저기 페이스북에 좀 전에 줄을 보니까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정진석 위원장의 페이스북 중에 내고양 공주 우금치 우금치 얘기가 나와요 우금치가 어떤 데입니까? 거기가 동학농민전쟁의 가장 마지막 전투 결정적 전투 10만여 명이 목숨을 잃었던 동학농민혁명의 상징적 장소거든요 자 저런 그것을 그게 또 지금 정진석 위원장의 지역구이기도 해요 공주 우금치가 근데 여기서 소위 당시에 일제강점하에 전국적으로 전개됐던 이 항인의병운동의 역사적 사실조차도 부정하는 거지 않습니까? 왜? 결국 전쟁을 조선이 침략하지 않았다는 거니까 결국은 이런 몰 역사적인 강변이 또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정말 항일의병운동의 동학농민전사들이 정말 무덤에서라도 뛰쳐나올 그런 저는 충격적인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준비된 영상이 있습니다 한번 보고 가시죠 전체 맥락을 잘 읽어보세요 이게 일각에서는 신민사관의 언어라는 지적을 민주당께서 확인해주세요 그게 왜 신민사관이에요? 내가 일본의 한 우리 조선 국권 참타를 갖다가 정당화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왜곡이고 호도예요 또 이제 여유있게 아니라고 그래요 이런 논쟁 프레임의 가장 큰 해악은 국민을 뼛속 깊이 분열시킨다 저는 이런 점에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역사 이데올로기에 기대어야만 지금 자금의 안보 현실 국제정치를 갖다가 이렇게 정치를 그렇게 접근할 수 있는 거냐 굳이 이럴 필요가 없는데 왜 이렇게 한국 사회는 뭔가 낙인 찍고 색깔 가루는 결국은 그리로 또 시궁창에 빠지느냐는 것이죠 이런 걸 볼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사실 국민들께서 볼 때 참 답답하시죠 왜냐하면 지금 문석열 정부 들어와서 거의 한 15일 사이에 지금 한 7차례 이상 계속 북한이 미사일을 소화되고 있고 특히 그중에 한 발은 일본 열도 상공을 지나가면서 사실 엄청난 일본 국민에게도 엄청난 불안감을, 공포감을 줬을 게 분명하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사실은 우리 일본하고의 어떤 선택적, 군사적 협력은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것들을 국민들도 좀 인식을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번에 위기는 특히 러시아가 우크라인을 침공한 사태에 이어서 러시아의 푸틴이 핵무기 버튼을 누를 수도 있다 안 누를 수 있다 제3차 세계대전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도 그동안 겪어보지 못했던 어떤 한반도 위기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 건 분명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군사적 협력이 바다 이 넓은 곳에서 어디서 어떻게 소화될지 모르기 때문에 정말 위험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대회사함수함 초기 활동 정도의 군사협력 작전에 같이 참여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어떤 일본의 어떤 선택적 협력 상황은 어쩔 수 없다고 국민들이 받아들일 텐데 그것을 이재명 대표가 친일 국방이라는 걸로 외국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 부분에도 초점을 두고 일본군의 어떤 불가피한 군사적 협력에 대해서 국민들의 판단을 물어보는 것이 맞았는데 갑자기 정진석 위원장이 갑자기 조선이 왜 망했을까라는 역사 이동력을 바꿔가면서 이 문제의 본질이 흐려지고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그런 꼴이 된 거죠 그러면 우리 토론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친일 국방 얘기도 조금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자꾸 이제 정진석 위원장 얘기는 좀 어느 정도 하셨으니까 그렇다면 친일 국방 표현은 적절했냐 그러니까 이게 한미일 군사훈련이라는 걸 아주 안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무한대 협력을 할 수도 없는 애매한 회색 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이럴 때 이걸 극단적 친일이라고 표현한 부분에 대해서 여기서부터 이제 색깔 논쟁이 시작된 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정진석 위원장이 망언이라고 하지만 방아쇠가 당겨진 시점은 그 앞에 사실은 좀 우리가 듣기에도 약간 과다 싶은 표현이 나왔어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누가 얘기하시겠어요? 정진석 위원장이? 아니 뭐 제가 발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는 미군과 일본군 얘기를 먼저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쪽 국민의힘의 요지는 뭐냐면 일본 잠수함의 탐지 능력이 뛰어나서 우리나라와 지금 북한의 위협에 대해서 미국과 우리나라와 같이 일본과 힘을 합쳐서 대응하는 것이 뭐가 잘못이냐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 일본군의 잠수함 탐지 능력이 정말로 세계 1위이냐 그럼 그렇다면 그쪽 논리가 어느 정도 맞죠 그런데 아닙니다 미국이 1위입니다 그럼 여기서 첫 번째 이런 상황에서도 일본군과 일본의 일본 군도 아니죠 또 일본의 자위대와 함께하는 것이 맞느냐라는 부분 그 두 번째 정지서 위원장도 글인가요? 거기도 올렸지만 우리나라의 군사력이 6위입니다 그래서 일본군이 한반도에 진출이 가능하겠느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 군사력이 6위예요 그러면 일본의 군사력은 몇 위인가? 우리나라보다 뒤입니다 네 7위예요 원래 5위였는데 지금 제가 오늘 데이터 본 것은 8위라고 좀 확인을 했는데요 7위나 8위나 좀 확인해야 될 것 같지만 그때그때 달라요 매년 네 우리나라보다는 뒤에 있습니다 그럼 북한의 군사력은 25위인가요? 그런데 또 얼마 전에 보니까 27인가 8위로 또 떨어졌더라고요 이건 금액 기준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 보세요 탐지 능력도 미국이 1위 군사능력도 우리나라가 북한과 일본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더 우월합니다 그런데 일본의 자위대가 굳이 같이 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라는 우리의 반론과 그들의 어떤 대응 논리가 틀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일본의 자위대가 군사능력이라든지 아니면 잠수함 탐지 능력이 정말 월등하다면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지도 않은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그리고 앞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왜 공격 훈련은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서 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말씀드리는 것이 지금 가만히 돌아가는 곳을 보면 한미일 북중러 동맹체에서 전초기지가 한반도가 될 우려가 분명히 농후합니다 아주 우리가 그런 위협 상황에 놓여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일본군과 같이 해서 일본군이 한반도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는 것처럼 그 기반을 우리나라 대한민국 대통령이 스스로 만들 필요는 있는가 이런 문제가 저는 좀 우려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좀 팩트체크를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일본 해상자위대의 잠수함 탐지 능력은 해상 초계기가 주축입니다 그게 P3C라는 해상 초계기인데 이 기종을 우리 해군이 10개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 7대 갖고 있다가 지금 9대까지 늘리고 있는데 일본이 70대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는 독도나 인근에서의 대잠수함 탐지 능력은 확실히 일본이 한국을 압도합니다 이거는 객관적 사실인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독도까지 갈 북한 잠수함이 없다는 점이에요 그게 문제예요 북한 잠수함이 지금 2천 톤이 안 됩니다 대부분 100톤, 200톤 같은 잠수정이 제일 많고 잠학 능력이 떨어지는데 최근에 고래급하고 심포급이라는 2천 톤, 3천 톤급을 건조 중에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장보고 잠수함 지금 3천 톤급 만든 지가 벌써 10년이 다 돼갑니다 그리고 지금 거의 3차 사업까지 갔어요 그런 잠수함은 독도까지 가요 하와이까지도 가요 그런데 북한 잠수함은 거기까지 갈 잠수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독도 인근에서 대잠훈련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사실은 동해라는 게 4개국 잠수함이 득실거립니다 중국, 러시아, 미국, 일본, 한국까지 그럼 5개국이네 여기가 세계적인 천해 잠수함 작전 지역이에요 4개 해류가 교체되기 때문에 난류, 한류 그런데 일본이나 한국은 탐지를 했는데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 판단을 못해요 이 음파를 듣잖아요 그러면 사람은 지문이라는 게 있는데 잠수함은 음문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잠수함 기종에서 나오는 독특한 음파가 있어요 이걸 보고 미국이 어느 나라 잠수함에 무슨 기종이라는 걸 판단을 해주는 거고 이 기술은 전 세계에 미국밖에 없어요 이건 미국이 절대 우위입니다 전 세계에 온리원이에요 그러면 한국은 그 데이터를 미국이 주는 걸 해석하는 후속 작전밖에 못하는 나라지 우리가 이걸 판단할 능력이 없고 중국, 러시아 잠수함을 식별을 못합니다 그럼 여기서 한미일이 대잠훈련을 했다 하는 게 일본이 탐지 능력은 우수한데 판단 능력이 없으니 그리고 그걸 판단할 만한 북한 잠수함이 현재 존재하지 않으니 이 작전이 실효성이 있으려면 우리 영해로 들어와야 돼요 그래야 이 작전이 지금 북한에 대한 군사적 실효가 있는 겁니다 이게 논리적인 맥락이거든요 논리적인 맥락 그러니까 이 훈련을 왜 했냐 목적이 뭐냐 원칙이 뭐냐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이 빠져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쪽은 무조건 안 된다 그러고 한쪽은 무조건 해야 된다 그러니 저 같은 전문가는 할 말이 없어요 군사함 전문가다운 평가시죠 찬반을 얘기할 건덕지가 없어 건덕지가 그리고 맨 그냥 국물에 된장 냄새만 나지 이게 시금치 국인지 아웃국인지 알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우리가 지금 엉터리 논쟁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면 문제적입니다 제 얘기는 전형적인 소모적 공방으로 지금 치닫고 있는 거예요 앞서 우리 이경 부대변님 얘기하셨습니다만 최근 동해에서 이를테면 벌어진 이른바 5년 만에 한미일 군사훈련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극단적 친일행위라고 비판한 데 이어서 우길기가 한반도에 걸리는 날이 생길 수도 있다 이러다가는 이런 우려 또는 경고 저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왜 그러냐면 일본이 자칫 이런 한미일 군사협력을 빌미로 해서 자칫 군사대국화의 명분을 또 만들고 또 한반도에 대한 어떤 군사적 개입 가능성을 높이는 그런 또 자충수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를 제기한 것은 나름 타당하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훈련 장소가 마침 독도 인근에서 가까운 해상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신경도 쓰이고 신중한 대처가 필요해요 그러나 윤석열 정부가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보면 그냥 무조건 한미일 군사협력밖에 없어요 올인하는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 협력이 뭐냐는 거야 뭐냐에 대한 자세한 대국민 설명도 없어요 자 이런 상황 이런 차원에서 저는 이재명 대표가 우려와 경고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야당 대표이기 때문에 그런데 굳이 뭐 극단적 친일행위라고 제가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다가 왜 하필이면 외교 안보 문제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냉철하게 접근하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잖아요 제1야당의 대표예요 169석을 가진 숙권 정당을 부르짖는 민주당의 대표란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다가 왜 국민 정서를 자극할 수 있는 친일, 반일 이런 이분법적 접근법을 쓰냐는 거예요 저는 생각이 조금 다른 것이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자칫 이것이 소모적 공방으로 지금 치닫게 된 계기가 됐고 또 다른 그 친일, 반일 이분법적인 논법을 제시함으로 인해가지고 다시 친일, 반일 프레임으로 민주당이 공격당하는 그런데 여기 김철현 위원님께 발언 기회를 드려야 되는 게 혹시 말입니다 정진석 위원장의 문제의 발언 친일이라는 자극적 용어를 쓴 이재명 대표의 말을 그걸 미끼로 덥석 물어버린 건 아니냐 그럼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진석 위원장이 어떤 식민사관 그 자체를 머릿속에 완전히 박혀있는 분은 아니고 유승민 전 의원이 얘기하신 것처럼 덫에 걸렸다 이재명 대표가 던져놓은 친일 프레임으로 덫에 걸렸다 정신들 단수가 높네요 말려들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반도에 북한발 미사일 위기가 점증하고 있거든요 위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 더 강하게 그럼 사실 안보에 국민의힘이 따로 있고 민주당이 따로 있느냐 윤석열 대통령이 따로 있고 이재명 대표가 따로 있느냐 그런 건 아니거든요 굳이 이재명 대표가 한미일 군사협력에 대한 부분을 굳이 독도 그다음에 일본 자위대 그다음에 우길기 한반도 진주 한반도 침공 그다음에 위안부 가장 예민한 문제죠 강제징용 배상 문제 이런 것들을 이렇게 싹 두루뭉실하게 해서 사실 완전히 그냥 반일 프레임으로 싹 만들어둔 거거든요 그게 이제 들어와버리니까 그냥 뭐 원래 이 북한발에 대한 그 위기에 대한 국민들의 안보의식을 고조시키고 경각심을 1개월로 한 부분은 다 사라지고 정지석 위원장의 식민사관 국민의힘은 기본적으로 친일에 가까운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구나 여당의 자격이 있느냐 여당 비대위원장의 자격이 있느냐 이렇게 로봄만 남은 거죠 이재명 대표는 그러면 그 말씀대로라면 이재명 대표는 정진석 위원장이나 국민의힘을 침략한 적이 없어요 그렇죠 단지 거기서 이게 꼬여가지고 이 뇌회로도가 저기 엉켜가지고 썩어문드러졌을 뿐이지 이거를 갖다가 뭘 침략한 게 아니에요 같은 논법으로 되면 그런데 이걸 갖다가 저기 그 최근에 일본의 특사단으로 갔다 오신 단장이 정진석 그 부의장 자격으로 가신 거 아닙니까 한일관계 정상화의 맨 앞에서 계신 분이거든요 한일우원연맹도 회장이기도 하죠 의원연맹 회장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조금 불안한 거는 저렇게 덥석덥석 미끼를 물면 일본도 미끼를 안 던질까 그렇죠 일본 정부도 그런 미끼는 잘 던지는 나라인데 이러면 덥석덥석 물다가 이거 어떻게 되는 거냐 이거죠 그러니까 서로 같이 유감 표명하고 정리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거 이런 식으로 갈 때까지 싸우면 이거 저의 생각도 좀 들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의 생각도 들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선은 제가 이제 존경하는 두 분께서 말씀 주신 것은 친일 프레임을 던졌다라는 거고 소모적인 공방이다라는 공통적인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소모적인 공방은 절대 아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일본이 탐지 능력은 우수하지만 판단 능력은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말씀 주셨는데 그럼 지금 국방부와 지금 대통령실에 관련된 전문가들 이걸 모르겠습니까 알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잠수함이 독도 인근까지 올 수 있는 능력도 없는 것도 분명히 알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도 인근에서 정말 처음으로 우리 역사상 처음으로 공격 훈련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국민 정서에 반하는 우길기를 달고 왔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니 이거 논리가 이상하잖아요 그쪽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을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이건 친일 세력의 논리 아니겠느냐 그럼 친일 세력이 아니라는 것을 좀 대봐라 라고 한다면 정말로 팩트 기본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정확하게 이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린 이렇게 독도 인근에서 한미일 군사훈련 공격 훈련을 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사실은 처음에 발표를 안 하고 숨겼다고 그러니까요 안규백 의원이 그거 발표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처음에 숨겼다 하더라도 이게 드러났습니다 드러났으면 이거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사실을 정확하게 그러니까 국민께 국민이 알 권리 항상 주장하지 않습니까 그 국민이 알아야 되는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전달하지 않으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 국민 정서에 비해서 국민 정서를 말씀을 드리면 왜 말 안 했어 아니 이거 친일 세력들의 어떤 생각과 같은 거 아니야 왜 그랬어 그리고 일본이요 45년 이후 20년이 안 된 시점부터 1962년인지 63년인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는데 미일이 서로 얘기를 하면서 한반도 자위대가 한반도 진출을 구체화한 시기가 1962년인가 63년입니다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언론만 검색해도 나오는 부분인 것인데 이미 전문가들 대통령실 내 전문가들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이것을 정확히 설명해 주면 될 것을 이제 와서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친일 프레임을 걸었다라는 공격은요 본인들이 정확하게 해명할 근거가 없기 때문에 해명이 우선이고 설명이 우선이다 그렇죠 그걸 안 하니까 그렇다 이 말씀이신데 소모적인 정쟁을 그들이 만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거 계속 같은 그래도 저기 발언 기회를 우리 김 위원님한테 드리면서 이 주제를 정리할까 하는데요 그 사실 이번에 뭐 뉴욕에서 외교 참사다 뭐다 논란이 많은데 지금 어떤 윤석열 정부의 외교가 조금 국민들에게 투명하고 이렇게 설득하면서 동의를 구하는 조금 더 진정성 있는 그 어떤 외교 정책 이런 스타일로 바뀌는 것은 좀 필요하지 않은가 그냥 막 밀어붙여 놓고 나중에 수습하기 바쁘는 이런 게 벌써 몇 번째 반복되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이것이 결국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래서 친일 프레임이 나온 거다 이런 부분이니까 일부는 좀 기담어 들으면서 그러면서도 지금 안보 현실이 더 중대한 현실 아니야 이렇게 설득도 좀 하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십니까 어떻게 보면 조금 아마 윤석열 대통령이나 국방부도 이 한미일 군사협력 이 군사작전에 대해서 친일이라는 국방 친일 국방이라는 표현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것이 워낙 한반도 위기인 상황에서 어떤 한미동맹은 굳건히 해야 되고 그리고 일본의 어떤 선택적인 어떤 군사적 협력도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당연히 국민적이 동의하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 거고 물론 그전에 일본이 첫 군사훈련에 참여한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국민에게 사전에 설명하고 동의를 구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 과정 자체가 생략됐다는 것은 그럴 수 있지만 사실 이 부분은 친일 국방이다 이 부분은 아마 제가 볼 때는 대통령 씨나 국방부터 전혀 예상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네 자 이게 친일 논란으로 전개된 것은 자초한 것이냐 부지불식간에 이렇게 이루어진 것이냐 이 부분은 조금 논란의 여지가 있는데요 자 이 주제는 이 말씀으로 마치겠습니다 1880년에 수신사로 간 조선 김홍집 내각에 이제 총리가 김홍집 아닙니까? 그런데 김홍집이 가서 청나라 공사관 황준원을 만났을 때 건네받은 책이 우리한테 널리 알려진 조선책략 그 내용을 보면 친중국 결일본 연미국을 통해서 조선은 러시아의 남하에 대비해야 된다 그리고 나라가 약해지고 세약한 다음에 외교를 하면 불리한 조약을 체결할 가능성이 높으니 아직 조선이 독립국일 때 서둘러서 외교를 전개해라 이게 이제 조선책략인데 이 책자를 김홍집이 돌아와서 고종 황제한테 바칩니다 그랬는데 고종이 읽어보고 이걸 널리 읽기라 그랬거든요 이때부터 조선은 사실은 생존 전략에 대한 고민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서 고종이 외로운 군주로서 이 주변국하고의 어떤 화해 친선을 통해가지고 조선의 생존을 도모하고자 했을 때 영남 유생들이 일제히 상소문을 올리고 그러면서 위정척사를 주장하기 시작해가지고 고종의 의지를 꺾어놓습니다 그리고 30년 후에 이제 만국의 길로 들어갔던 것이죠 그러면서 지금의 우리가 주변관계를 보는 거는 무슨 친일이다 반이다 친미다 친북이다 하는 어떤 이데올로기적인 용어보다는 고종 임금의 외로운 어떤 결단과 고민 그 속에서 어떤 어떻게 하면 우린 생존하고 번영할 것이냐 이런 점에서 신조선책략은 무엇인가 이걸 갖고 여야가 경쟁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이 든다는 말씀으로 이 주제를 마치고자 하겠습니다 다음 주제에 봅시다 도어스태핑이 뭐길래 옛날에 6개월 전만 해도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도어스태핑이란 단어를 아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되겠는데 이제 전국민이 알죠 이런 기사가 실렸습니다 뜨거운 감자 도어스태핑 대통령 진입로 공방에 논란 제자마 대통령실 진입로 공사가 도어스태핑 회피용 터무니없어 이렇게 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어떤 지지율이라든가 통치 스타일의 가장 상징적인 하나를 꼽으라면 도어스태핑인 것 같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아요 그런데 최근에 용산의 대통령 집무실에 동쪽 방향으로 새로운 진입로 출입구가 지금 공사를 한다는 거예요 이게 한 9억 원 정도 드는 공사라고 그러는데 이게 민주당 입장에서는 하도 도어스태핑의 이제 피로감을 느껴가지고 그거 매일 해야 되겠냐 다른 진입로 만들어가지고 도어스태핑 안 하는 거 이런 것도 어떤 거 좀 선택지로 갖는 게 어떠냐 이런 꼼수라 이거지 이게 이제 민주당 주장에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터무니없는 주장이다 저기 도어스태핑에 대해서 윤 대통령이 얼마나 애착이 많은데 이거는 윤 대통령이 절대 포기할 수 있는 행사가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또 진실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이거는 이제 여당 얘기 먼저 들어볼까요 김희연님 백도 우리 도어스태핑 이제 뭐 진행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말도 많고 정말 탈도 많습니다 도움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들어온 외국어 중에서 가장 고생하고 있는 단어가 고깃즙으로 변한 그 이 가든 외국에서는 정원이라 아주 품격 높은 단어로 사용하다가 우리나라에서는 가든이 고깃즙을 의미하게 됐거든요 그렇죠 백숙탕도 맛있고 오리 훈제고이도 나와요 그래서 하여튼 이 도어스태핑이 우리 사실은 기자들이 위험천만한 취재를 뜻하는 용어였는데 우리나라에 와서는 대통령 아침에 출근길 기자회견 이런 식으로 일단 아 그렇습니까 원래 이 도어스태핑이 기자들이 취재를 할 때 그 계단 안에 거기 끝부분에 서서 하기 때문에 조금 위험천만한 취재를 원래 뜻이었답니다 이게 이렇게 대통령의 출근길 기자회견이 아니고 도어스태핑이 됐는데 사실은 이 도어스태핑이 사실은 굉장히 좋은 의미로 시작된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충분한 취재인은 못 살리고 있다 사실 대통령의 생각과 견해를 언론이라는 프리즘을 통해서 국민들한테 강한 법이 전달하는 거는 정말 좋은 제도거든요 그런데 아무래도 지금 굉장히 예민한 문제들 그다음에 이런 문제가 나올 때마다 대통령이 그것은 언급이 부적절하다는 단 한마디 말로 잘라버리고 또는 감사원의 독립성 문제 나왔을 때 그냥 감사원은 헌법적 독립기관이니까 이렇게 어떤 언론적인 답변들 그리고 특히 이번에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내부 총질 문자가 우리 공개가 됐었잖아요 지켜서 그때 보면 그때는 도어스태핑을 그때는 중단을 했었거든요 그렇게 하고 나중에 침묵으로 일관하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고치면 사실은 충분한 취재를 못 살리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은 지금 진입료공사 그거 사실 어떻게 될지는 모르죠 지켜보면 알겠지만 사실은 민주당에서 이번 예산 심사하는 과정에 있어서 청와대에 대한 우리 용산으로 옮긴 우리 용산 대통령실에 대한 예산을 아주 현미경 보듯이 들여다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사실은 민주당 레이더망이 걸렸으면 본래의 취지가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이것은 물 건너갔다 도어스태핑을 절대로 진입료공사를 통해서 도어스태핑이 백도어로 할 수는 없다 진입료가 백도어가 될 수는 없는 거거든요 도어스태핑 정각에 가야 되는 거지 백도어가 될 수는 없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무섭긴 무섭네요 걸리기만 하면 그냥 용산 문제는 작살이 나버리니 영빈관도 못 짓고 지금 3번의 이 정도로 아까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 좀 하나씩은 봐주지 개구멍 하나 내겠다는데 영빈관 800억 잘랐으면 꼭 개구멍은 하나 내세요 뭐 이 정도는 해줘도 되지 뭘 또 그걸 갖다 그렇게 또 뭘 그럽니까 설명을 안 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우선은 출입구를 동쪽에 그것도 아까 구역 말씀 주셨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4억 조금 안 되는 금액입니다 4억 조금 안 되는 돈으로 만든다 4억이라는 것에 국민세금 4억이 섰다라는 것이 방점이 아니고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면 냈느냐 우린 물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물어봐야 됩니다 그러면은 도어 스테핑 한다면서 한마디로 소통하겠다고 해서 청와대에서 나와서 용산으로 갔는데 그 소통의 일환으로 도어 스텝 인터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을 안 하려고 하는 것이냐 우린 의문을 갖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아 아니다 도어 스텝은 대통령이 애착을 가지고 있는 거니까 하는 것이다 그러면 그 다음 단계가 나와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러면 우린 동쪽의 작은 출입구를 만들었는지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더 구체적인 사유는 뭐 국가기밀이라든지 안보상으로 보완상으로 안 된다 얘기하면 됩니다 간단한 정보 하나 줘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않고 있다 지금 현 정부가 그렇습니다 그리고요 저는 현 정부가 너무 국민을 무시하고 야당을 무시한다는 것이 대통령실을 옮기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민주당이 조목조목 그 1조가 약간 넘는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그것을 완전히 다 그래프를 만들어서 판을 만들어놨습니다 그러면은 자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대통령실에서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요 세금을 국민 세금을 쓰는 대통령실이 아니다 우리는 이렇게 이렇게 예산이 들어간다 그래서 1조가 아니다 라는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대통령실은 1조 넘게 들어가지 않아 그리고 다음 설명이 없습니다 아예 없어요 마지막으로 한 가도 한 개 더 말씀드리면 집기류 있잖아요 청와대에서 대통령실을 옮겼을 때 모든 집기류 다시 재사용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10억이 넘게 이번에 들어간 것도 야당이 찾아냈어요 10억이 넘게 들어갔습니다 뭐가 찾으면 자꾸 나와 그래 그러면은 그럼 청와대에서 썼던 집기류가 아니 자기네는 사용을 그대로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뭐든지 다 사용해야겠다 국민 세금 함부로 쓰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대통령이 직접 그러면 야당에서는 질문을 당연히 하죠 그러면 그렇게 사용한 집기가 어디에 배치가 됐느냐 그럼 추가적으로 10억이 들어간 것은 구체적으로 약간은 좀 구체적으로 어디에 사용하는지는 좀 말씀을 해달라 얘기를 합니다 대통령실이 뭐라고 하십니까 그 집기류 집기류가 별거 아니에요 쇼파나 쓰레기통 이런 것들 책상 이런 거 의자들입니다 그런데 국가기밀사항이라 알려줄 수 없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계속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괜히 자금 문제도 더 커지네 아니 쓰레기통이라든지 책상 의자 그런 거 어디에 뒀는지 얘기해달라는 것은 아니 특수 쓰레기통이겠지 도청 방지 감지 RF 주파수 탐지 장비가 들어간 그 특수 핵금 플라스틱 텅스텐 핵금이 들어간 쓰레기통 아닙니까 그러니까 야당은 모르겠어요 그게 가능할지 모르겠고요 그리고 출입구도 그래요 대통령 집무실은 국민은 못 들어봤어도 개는 들어가 봤잖아요 두 마리 있잖아요 털복숭이 그거 미용값도 많이 들었겠더라고 그러면 개 출입구도 하나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대통령실에서요 강아지는 반려견이라고 표현해 주십시오 대통령실에서 새로운 소위 이런 출퇴근 통로 하나 만들 수 없습니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자 어떠어떠한 이유 때문에 지금까지는 서쪽 출입구를 이용했는데 이를테면 동쪽 대통령의 전용 통로가 필요하다 라는 논리를 설명을 하면 되는 거예요 좀 전에 이경 대변인 말처럼 자 근데 세세 아니 도어 스태핑을 안 하겠다는 건 아니고 근데 왜 만들어 말은 못해요 그러니까 이게 야당에서는 당연히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도어 스태핑 그거 안 하는 게 더 낫거든요 제가 볼 때는 지금처럼 하면 할 거면 안 하는 게 나아요 왜 민감한 현안은 얘기 안 해버리고 피해버리고 자기가 당신이 하고 싶은 얘기만 답변하는 이런 도어 스태핑 뭐하러 합니까 입 아프게 매일 출퇴근이 국민들한테 노출돼야 될 이유도 없어요 어찌 보면 대통령이 너무 미디어에 노출되는 것이 오히려 리스크의 한 요인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저는 오히려 새로운 출입구를 만드는 것보다 소통 방식을 바꿔야 한다 그것이 필요한 때지 지금 느닷없이 전용 출입로를 만든다고 하니 이제 이 도어 스태핑도 안 하려라 보다 그걸 위해서 오히려 별도의 이동 통로를 만드는 거 아니야 이런 의문이 야당에 의해서 제기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제 가설인데 도어 스태핑도 이제 그만하고 소통 방식을 바꾸려고 했는데 민주당이 나서가지고 도어 스태핑 안 하려고 이러는 거지 이러니까 해야 되잖아 그럴 수도 모르죠 그 첫 번에 박지원 전 국정관장이 넨시 펠로 씨를 분명히 만납니다 내 정치구단 직을 걸겠습니다 이랬잖아요 그런데 그 얘기 듣고 넨시 펠로 씨를 어떻게 만나냐 그러니까 그 외교 참사는 박지원 전 국정관장이 책임을 져야 된다고 난 봐요 미끼를 던진 거다 미끼를 던진 거 그러니까 이번에도 이렇게 얘기함으로써 민주당이 도어 스태핑을 계속 강요하는 거 아니냐 이거요 제 얘기는 강요하는 게 없고 충분히 저는 한미일 군사협력도 마찬가지고 이런 어찌 보면 사소하다고 할 수도 있을지도 모를 대통령 출입 전용로 공사도 마찬가지고 어떤 취지에서 진행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해주면 상당수의 국민들은요 저는 수용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좋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주로 대통령실 주변에서 유독 얘기가 많이 나와요 청와대 개방도 지금 90%가 수익이에요 95%가 그렇죠 그런데 전부 국가 기밀이라는 얘기해줄 수 없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서 조금 말 못할 사정이 있기는 있겠죠 그렇죠? 그런 것들을 좀 보면서 조금 더 친절하게 이런 문제 풀어가면 안 될까요? 저는 좀 다르게 보는데요 대통령실이 아무래도 국가 전반적인 모든 사항을 관장하는 데이기 때문에 사실 극도의 보완시설은 맞거든요 네 각급시설이에요 사실 우리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거는 사실 벌금 없으면 임금융을 보고 싶은가 봐요 시시콜콜하게 무엇은 어떻게 되고 어떻게 되고 이런 모든 것들을 사전에 다 국민들한테 설명하고 공유하고 이해를 구하라는 거거든요 근태 빨리까지 할 것 같은데 그렇다 하지만 지금 예를 가장 큰 논란이 되고 있는 서해 공무원 그러면 우리 피격사건으로 다시 돌아가면 거기에 대해서 지금 국민들이 굉장히 의혹이 커지고 논란이 커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감사원에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그러면 그 서면 조사의 정도에 응해라 어떤 것이 진실인지를 대통령께서 정리해 주시면 좋겠다 하면 그 부분은 하면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그때 그러면 서해 공무원이 물에 떨어져서 북한으로 갔다가 자진 올북으로 둔갑당하고 북한군의 총회 흉탄에 죽고 시신이 불태워졌는데 그 사실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다 침묵으로 일관하잖아요 그때 당시에 그러면 국민의힘이 문제제기를 했을 때 그럼 자기들도 그럼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다 하면 될 텐데 그런 거에 대한 아무런 설명이 없이 그냥 서해 공무원인데 이 사람이 도박 경력이 있고 그냥 그때 보면 여러 가지 빚에 쪼들리다 보니까 북한으로 자진 올북했는데 북한군에서 그냥 코로나에 대한 경기 때문에 그냥 시신을 소각했다 이걸로 그냥 끝나버리고 아무런 해명조차 지금까지도 없는 거거든요 그럼 지금 대통령실에서 진입노공사 하나 만드는데 그 부분을 그러면 4억 원 정도 드는 예산을 드는 이 예산은 그러면 무엇 때문에 쓴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분들은 상상력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백도어 도어 스페핑 하지 않기 위한 백도어다 이렇게 지금 하신 거거든요 조금 아프신가 봐 너무 세게 때리는 거 아니에요? 상상력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은 대통령실 또 대통령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이 선출한 만큼 최대한의 재량권을 조금 인정을 하고 보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시시콜콜한 예산들, 집규료 예산들 이런 거 다 따지게 되니까 결국은 또 김정숙 여사가 인도 갔을 때 그럼 무슨 돈으로 갔느냐 그때 가서 그럼 3억 원을 썼냐 안 썼냐 하는 이런 불필요한 대통령의 뇌를 향한 이런 소모적인 논쟁이 또 벌어지는 거거든요 상상력이라 시시콜콜한 예산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안 써도 되는 예산 대통령실을 옮기면서 쓰는 예산이 아니겠습니까 그 집규료도 대통령이 그러면 처음부터 이런 부분에서 사용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던가요 그렇지만 최대한 쓸 수 있는 것은 낡아서도 쓸 수 있는 것을 쓰겠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정말로 이건 번질을 하게 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10억을 쓰고 나서 국가 기밀이라고 해서 밝히지 않았던 부분을 이것은 야당이 분명히 이걸 짚어야지 이것도 짚지 못하는 야당이라면 있으나 마나한 야당이죠 있을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공사 수익 계약도 전체 공사의 91%가 수익 계약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91%는 집무실과 관련된 거 청와대 개방 문화제 이런 것들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그런데요 그런데 이거 수익 계약이 가능한 것은 감옥이라고 해서 천재 지변 감염병 방지 군부대 작정상의 이동 이랬을 때 수익 계약이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니면 금액이 아예 금액이 아예 낫거나요 그런데요 어디서 공사를 하는지도 모르고 수익 계약으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럼 대통령실이 국민의 세금에 대해서 아깝게 잘 쓰겠다라는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쓰는지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질문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것조차 질문하지 말라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를 완전히 침해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재정법상으로 모든 예산은 사업설명서가 첨부되어야 되고 시방서가 나오고 견적서가 있고 이렇게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 대통령 집무실 예산안이 눈에 띄는 이유는 그것이 대통령이어서가 아니라 그런 절차를 공교롭게도 이상하게 집무실 이전이 관련된 데서는 다 위반을 하는 것이고 또 청와대 개방에 대해서도 이제 거기도 다 95%인가가 수익 계약이고 이런데 국가재정법 아까 감옥이라고 하는 그걸 근거로 제시를 하니까 이제 이런 면에서 이게 조금 특이하고 눈에 띄긴 해요 예산 심사를 저도 이렇게 하다 보면 일단 형식적인 서류라든가 설명 내역을 보거든요 그런데 이건 뭐냐 이렇게 했는데 설명 못합니다 이래버리면 이제 그게 정치쟁점화가 되는 거죠 비단 대통령실 뿐만이 아니고 다 그런데 주도 대통령에 대해서 보완을 강조하는 게 일면 저는 이해는 갑니다 사실은 아무래도 대통령에 관계된 건 좀 약간 특별하게 취급을 해줄 필요도 있다고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공개 못할 일이냐 그게 자꾸 의문이 드는 거죠 그런데 그거는 보면 역대 정권 때도 대부분 그렇게 왔고요 바로 직전 정부인 문재인 정부 때도 똑같았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이번 국감도 보면 기승전, 윤석열 대통령, 기승전, 김건희 이렇게 되니까 국민의힘에서도 이재명 대표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을 계속 정쟁의 소재를 끌어들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문재인 정부 때는 그럼 수익 계약이 없었느냐 대부분 다 수익 계약이에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의 수익 계약을 문제 3원이 또 국민의힘에서는 문재인 정부 때 그럼 대통령실에 청와대는 어떻게 운영이 됐냐 그때도 마찬가지로 국가보안을 이유로 해서 대부분의 공사가 다 수익 계약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대통령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우리 국민들께서 조금 양해해 줘야 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청와대를 옮긴 부분이 이렇습니다 대통령이 후보를 났었을 때 대통령이 되면 어떤 무엇을 하겠다고 하는 우리 대국민 공약을 발표하는데 그게 분명히 청와대 이전이 있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약속을 했는데 지키지 못했고요 그 다음에 여성 가지고 폐전이 앞으로 논의가 되겠지만 국민들에게 약속했던 부분들은 대통령이 어떻게든 최대한 그것을 공약을 지키려고 하는 노력들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물론 청와대 이전 과정에서 비용은 우리 민주당 또는 야당 또는 우리 시민단체에서 추계한 비용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많은데 그 비용을 어느 정도의 청와대를 옮기는 과정에서 들어가는 어떤 국민적 세금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볼 때는 추계를 잘못했거나 아니면 고의로 조금 누락시키는 부분이 있거나 그래서 한 번에 그냥 5천억이 든다 6천억이 든다 해서 크게 통크게 갔으면 국민들한테 그냥 포괄적인 동의를 받았을 텐데 이것을 그렇게 않고 전체 금액을 한 2천억으로 줄이고 잔잔한 금액들 작은 금액들이 계속 커져놓으니 이런 식으로 얘기한 게 조금 초기에 너무 경직성 처음에 한 5천억 정도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의 어떤 그런 과거로부터의 어떤 권위주의 이런 것들을 내려놓기 위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해서 포괄적 동의를 얻었으면 국민들이 청구에서는 많은 돈이 들어가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갑론을박이 있었을지 모르지만 대체적으로는 그 부분은 동의를 했을 텐데 금액 자체를 낮추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계속적으로 다른 비용이 계속 들어가게 되니까 이렇게 계속 공격의 비용이 될 수밖에 없죠 그 점을 원래 야당에서는 많이 우려하고 비판을 했죠 그러니까 용산 이전이라는 대통령실의 정치기획 또 어떤 새로운 권력에 대한 구상 앞으로 새로운 어떤 거버넌스의 어떤 미래상이랄까 이런 부분들이 먼저 개념적으로 준비가 되면서 이전 문제가 자연스럽게 뒤따라가고 그다음에 공청회나 토론회를 통해서 이제 의견 수렴 절차를 가지고 뭐 이랬더라면 저는 새로운 대한민국의 이미지를 만드는데 엄청난 기여를 했을 거라고 보는데 제왕적 권력 내려놓는다고 해서 내려놓고 보니까 이제 모든 게 민낯으로 드러나면서 왠지 덤벙거리고 그러면서 권위를 내려놓고 나니까 모든 게 소박하고 솔직한 대통령의 모습보다는 일단은 덤벙거리고 실수하고 이런 모습이 더 국민들한테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된 거거든요 그럼 총체적 평가를 한다면 이 정치계획은 성공한 것이냐 그리고 지금이 또 평가할 시점이냐 이 질문으로 간단하게 한 말씀씩 듣고 이제 시간이 다 돼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한 30초씩만 하세요 청와대 이전 공약 정말 좋은 취지였습니다 그 다음에 도어 스태핑 정말 새로운 시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에서의 투명함이라든지 또는 어떤 적법 절차를 받는다든지 어떤 예산상의 투명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담보되지 못하면서 결국은 안 하는만 못해다 이런 평가를 받게 되는 거예요 도어 스태핑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런 근본 원인이 뭐냐 저는 역량이 안 되고 윤석열 정부의 역량이 부족하고 태도가 불량하기 때문이에요 그 결과가 저는 국민 지지도 국정운영 지지도 20%대 지지도라는 것으로 저는 나타나고 있다 지금 30%대예요 30% 올리느라고 눈물 나는 노력했어요 5%나 올렸어도 도 낀 갯기니다 도하고 개가 어떻게 갔습니까 도가 개가 된 거 두 배가 늘어난 거예요 바닥에 있다라는 관점에서 새로운 어떤 소통박신과 접근이 요구되는 시점이다라고 정리하고 싶습니다 아까 말씀 중에 팩트를 하나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문재인 정부에서도 다 비공개했다라는 식으로 말씀 주셨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에서는 상당 부분은 수익이 있었다 그랬죠 아닙니다 그것도 다시 한번 좀 확실하게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는 퇴임 이후에 사저공사하는 것도 조달청에 보면 다 공개가 되어 있다는 점 퇴임 이후까지도 공개를 다 하셨다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정말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께도 저는 두 가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1조가 넘는 세금을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밝힐 수 있는 부분까지는 최대한 성의껏 좀 밝혀달라라는 부분과 그리고 대통령 집무실이 출입기가 서쪽에 있다가 동쪽으로 내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우리 토론회 때 한 3회였나요 4회였나요 손바닥에 왕자를 쓰고 나왔는데 그 손바닥 왕자 해명하듯이 얼렁뚱땅 해명하지 말고 왜 서쪽에서 동쪽으로 바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해명을 명확하게 해주기를 바라겠습니다 달마가 동쪽으로 건 까닭은 동쪽의 문이 있어서 간 거다 또 인도 입장에서 보면 달마가 푸른 눈에서 승려가 왜 서쪽으로 갔을까 그것이 세계 역사를 바꾼 서쪽의 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동쪽의 문이 있으면 뭐가 달라질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저기 우리 마지막으로 김 의원님 자세한 결론 내려주세요 하여튼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기대를 갖고 출범을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에 물들지 않은 정치 암호화 초월하는 부분들은 다 알고 있었던 거고요 여러 가지 지금 시행착오들이 벌어지면서 국정 지지율을 회복하고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하지만 도어 스태핑이라든가 여러 가지 신선한 시도들 계속 이어지고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단지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민주당이나 야당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제기하는 것처럼 어떤 소통 부족들은 조금 극복해야 될 부분이다 단지 도어 스태핑 주제를 좀 마무리하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처럼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자들이 우르르 있는 상태에서 그냥 출근길을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청와대 기자단이 풀단을 좀 구성을 해서 꼭 물어보고 싶은 점은 한두 개 정도를 대통령에게 출근길에 물어보고 대 대통령이 그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답변하는 식으로 하는 것들은 개선점은 있다 개선점을 한번 해보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그게 본래 취지를 더 살리는 길이라고 보시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자 오늘 순서는 이제 여기서 다 됐습니다 여전히 정치는 소란하고 먼지는 하고 굉장히 불편한데요 이럴 때 눈이 부시게 푸르른 날은 그리운 사람을 그리워하러 좋은 데로 가자 다음에 어디 이럴 때 가을에 가기 좋은 좋은 여행지 한 곳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건 다음번에 여쭤볼 테니까 그래서 그리운 사람을 그리워하는 매우 아름다운 가을 아침이었습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고요 계속 정치본색이 이어집니다 채널 고정해 주십시오 세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